볼일 다 보셨는가요? 아 감사합니다 이제 뭘 하면 좋을까? 제작진 마음대로입니다 주고받네요 과연 제작진이 뭐를 고르실지 뭐를 시키시나요? 뭐를 하면 될까요? 애교네요 애교라 어떤 애교를 하면 좋을까요? 뭐 사신 건가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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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여워서 사실 잘하네 아 뭘 하면 좋지 아 그러면 그 꿈꿨서를 저의 이번에 노래 가사가 나를 찾아주니까 나를 찾아주로 한번 해볼까요? 네 찾아줘 찾아줘 나를 찾아줘 다른 여자 말고 효종이 효종이 찾아줘 효종이 효종이 찾아줘 효종이 찾아줘 자작지고 싶어요 아 진짜 잘하셨네 되게 아내분이 좋아하실거 같아요 네, 그니까 주저라 네 MC분한테도 한 번 굴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 과연 그럼 저는 절대 아무런 마음을 갖지 않고 인정하게 주사율을 고맙습니다 아이쿠! 이야 이런 이런 이렇게 공교로울 때가 아 약간 눈 뜨고 코베기 불듯 아 세상에나 뭐 배우고 싶으세요? 포인트 안무를 배우고 싶어요 포인트 안무 한 번 이렇게 돌리시고 한 번 이렇게 돌리시고 가슴을 튕겨주세요 그 다음 가슴을 튕기시고 그리고 시선을 이쪽으로 돌리면서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같이 한 번만 주시겠습니까? 네 다 가져가 from my heart 따라라라라라 너무 잘하셨어요 되게 구급적이 따라라라라 귀여워 귀여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 나중에 회식가가지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따라라라라 제가 부르겠습니다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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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